우리 엄청 높이 올라온 거야. 밑에 아파트가 다 보여. 레아가 들고 먹어. 우리 레아 등산 진짜 잘해. 엄마도 힘든데 레아는 힘든 내색도 안 하고 엄청 잘 올라오지. 나도 힘든데. 제니 언니도 힘들다고 그러는데 레아만 안 힘들어. 레아 바지 봐. 레아 바지가 엉망이 됐지? 괜찮아. 레아 바지 빠져야겠다. 괜찮아. 맛있게 먹어. 먹고 힘내. 레아 먹어. 냠냠. 참 붕어빵해. 그거 맛있는 거 해? 초코. 쳐다보는 거 봐. 레아도 하나 줘. 없어. 하나. 하나밖에 없었어? 레아 주세요 하고 있는데? 레아야 없단다. 진짜 없어? 어. 어떡해. 슈퍼빵. 슈퍼빵. 자 뛰어보세요. 출발하세요. 결승전에 도착하고 있는 곽제니 선수. 최고의 속도로 달리세요. 곽제니가 이기려고 합니다. 곽제니가 이기려고 합니다. 저 이겼습니다. 예. 잘했습니다. 박수. 짠. 이번에는 귀여운 표정이 광리아 선수. 이번에는 곽제니 선수와 광리아 선수. 우리 내려갈 때 진짜 조심해야 돼. 알겠지? 응? 둘이 손잡아. 가볼까? 힘내볼까? 응. 응. 와 진짜 험난하다 그치? 제니 할 수 있어. 천천히. 아주 천천히. 엄마 여기 조심해. 응. 우리 이렇게 높은 데서 잘 내려왔어. 오 대단하다. 레아도 대단하고 제니도 대단하고. 우리 정상까지는 못 갔지만 내일은 꼭 아빠랑 같이. 누나 좀 가자. 그러자. 레아 좀 쉬어. 힘들면. 힘 빠지면 안 돼. 쉬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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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잉. 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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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레아야. 레아 잘한다. 우리 레아 대단하다. 어휴 우리 이쁜이들 잘했어. 오늘 음식인데. 괜찮아. 우유가 달지? 많이 먹자. 간식 먹고 집에 가자. 대단해. 엄마. 응? 근데. 응? 산에 오랬더니. 오르고 우유를 먹었으면 우유가 꿀맛이야. 그치. 이거 꿀맛이지. 다음에는 간식 더 많이 챙겨오자. 주세요 하니까 꼭 나눠줘야 돼. 제니야. 혼자 먹으면 안 돼. 아아. 아 벌리고 있어. 아아. 엥?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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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슈를 미친 거 먹어. 아아. 아아. 잘했어요. 헤헤. 헤헤. 주세요 했어. 언니한테. 귀여워.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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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아는. 업어 달라고 할만도 안 돼. 안아 달라고 할만도 안 돼. 유모차 탄다고 할만도 안 돼. 또 집까지 걸어간대. 강철 체력이야. 제니도. 집에 가서. 씻고. 코 자자.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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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곽지인 선수 조심하세요. 네.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답니다. 네. 엇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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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엇.